저 사진 저 아이가 아드님이세요? 네, 우리 아들이에요. 아직도 꿈속에 저 모습으로 나타나요. 2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네. 보고 싶으세요? 보고 싶지.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, 딱 한 번만 보고 갔어도 소원이 없겠네. 그런데 그걸 왜 물어봐요? 저도 20년 전에 엄마랑 헤어졌어요. 다른 건 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마지막 엄마 모습은 생각이 나요. 회색 코트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으셨어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. 아니, 그거를... 어떻게... 사진 속 저 아이가 저예요. 제가 아들 인성입니다. 엄마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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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